20살에 스탠포드 대학교를 중퇴한 어느 성공한 기업가 엘리자베스 홈즈 그가 저지른 말과 행동은 이내 전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만다 홈즈는 테라노스라는 회사의 창업자이자 CEO였다 그리고 2012년 홈즈는 놀라운 키트를 세상에 발표한다 키트의 이름은 에디슨 이 키트는 피 몇 방울로 240여 종의 질병과 암을 진단할 수 있는 혁명적인 물건이었다 수백만 원이 필요했던 기존의 검사 방식과 달리 키트는 5만 원 정도면 병을 검사할 수 있었다 마치 SF 영화에 등장할 법한 이 장치로 인해 홈즈는 세상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테라노스는 무려 14억 달러의 투자를 받게 된다 14억 달러는 약 1조 6천억 원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몰랐다 홈즈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홈즈는 IT 인터뷰에는 활발히 나왔지만 의학, 생명공학 쪽 인터뷰는 많이 하지 않았고 의료계는 계속해서 홈즈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홈즈는 누군가 기술에 대해서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 회사의 기밀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테라노스의 기술이 실현 불가능하며 제대로 검증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IT 업계에서는 홈즈를 찬양했다 그를 새로운 스티브 잡스라 불렀으며 홈즈는 실제로 스티브 잡스와 같은 브랜드의 검은 목폴라 티를 입는 등 성공한 기업가로서 이미지를 만들어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의료회사의 CEO가 의료계는 외면한 상태로 다른 업계에서만 칭송받아온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자의 폭로로 충격적인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설적인 기자 존 캐럴 그는 홈즈와 테라노스의 협박에도 멈추지 않고 6개월간 심층 취재를 진행한다 그 결과 에디슨 키트가 진단할 수 있는 병은 10여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것도 아주 기초적인 병만 진단 가능하다는 것이 낱낱이 모두에게 밝혀졌다 기자들의 보도에 대해서 홈즈는 강하게 부정하며 주변의 병은 이거 무슨 상황이 발생한다 우선 불편한 데일러 밖에서 수행하는 데일러 그들은 어떤 전역을 원하는 데일러 그들은 말씀하는 방법을 원하는 데일러 어떻게 되었는지 정책은 왜 성룡할 수 없으니 글쎄지 말하기 정책을 써야 되기 전에 사실은 나에게 말하는 데일러 전해드립니다 테라노스의 가치를 90억 달러로 평가했던 포브스진은 테라노스의 가치를 0달러로 수정했다. 테라노스는 2018년에 공식적으로 폐업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 홈즈는 FBI 등으로부터 최소 11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홈즈는 아직도 무죄를 주장했다.